일본 규슈 남부 기리시마산에서 지난 8일 미야자키현 동부해역 지진 이후 지진 활동이 늘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일어난 이후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 가라쿠니다케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2분에도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해 주변 지역에서 경미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다만 기리시마산, 신모에다케 등 일부 화산 지형에서 지진에 따른 화산 활동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리시마산 분화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활화산인 만큼 소규모 분출 현상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